아 그 슈팅 바쿠가 아 이거 노브랜드가 이제 천원에 팔길래 그냥 샀습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슈팅 바쿠가 드라고 노브랜드 아 이거 짤인가 찐이겠지 이거 어디꺼냐 미미월드 찐이겠죠 주인공이 내가 아는 애가 아닌데 나와 새끼야 새끼야 슈팅 바쿠가 야 이거 벌써 박살난거 같은데 안되노 아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래됐거든요 동그래됐는데 동그래됐는데 시발 이게 딴지에 넣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뭐 들었어요 안되는데 오 씨 됐다 다시 다시 슈팅 라쿠가 시야 말을 안되나 어땠다 안되는데요? 카드 외에 쓰면 되는거 아닌가 여기 설정세인데 바쿠 코어 라쿠가 라쿠가 온라 아 바쿠 코어 라쿠 이건가봐 이게 바쿠코인가 본데 이렇게 해서 안되는데요 어쩌자는거지 오 됐다 슈팅 바쿠간 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펼쳐지네 다시 한 번 합시다 무료한 인생 이런거라도 달래 봅시다 해보죠 날개 하나 부러졌는데 벌써 자 바로 위반 위반 까보셔요 아파트 용돈 탔습니다 짜잔 다 쓰레기 다 쓰레기인가요? 뭐가 좋은지 잘 몰라가지고 이게 2,000원짜리인가 그랜드인데 나 이거 아 얘가 2,000원인가? 일단 하나가 2,000원이었어 다 또라이기 그나마 파괴력 간드라 쓸만하네 아씨 이거 몇개 중복인데 다음 위에 파라오의 기억의 단패 앞에꺼 다 쓰레기거든요 아 진짜 다 쓰레기 아 너무 옛날꺼잖아 이거 두개 쓸만하네 다음 어 인데이비디언 배노 볼필요도 없다 접자 그 다음에 로드오브도 타옥 갤럭시 소화캠 소화캠 음 노말 파티 다음 터라이기 떠라이기 이것이 드리로 이뻐 보인다 쟤쟤쟤쟤쟤쟤쟤쟤쟤쟤 다 안좋은거만 걸렸다 쟤쟤쟤쟤 아 인생